안녕하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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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내가 저기 뭐야 모니터를 못했으니까 아니, 모니터가 아니지 그 댓글을 잘 못 읽어서 이 패드를 들고 왔지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워요, 추워요 여기가 너무 추워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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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JK My day is blessed 아트 100만 돌파 좀 더 오시면 Hi guys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뭐, 이 좀, 이 패드를 돌려 돌리는 게 안 되네 이렇게 놔둬야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글자 크기가 이게 글자 크기가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 머리가 있었다 사실 그 전에 스케줄이 있었는데 아, 맞아, 머리 색이 좀 빠졌죠? 이? 지금 지금 필터가 좀 씌워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여기 여기 바꿀 수 있나? 원래는 이거예요, 이 색이에요 약간 민트색이죠? 여기가 초코색이니까 이제 민트초코예요 제가 민초, 민초단이거든요? 저 민트초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다시 필터를 씌우고 필터 뭐가, 뭐가 낫지? 이게? 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 약간 좀 쿨톤 이게 약간 뭔 톤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괜찮네, 이게 이거 여기 약간 머리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죠?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방금 스케줄 하고 왔는데 또 시간이 좀 일... 제가 그 개인 촬영이 일찍 있었어가지고 좀 빨리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V LIVE에 생각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뭐 먹었냐? 그 육회비빔밥 먹고 와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가 있었거든요, 원래? 사실 제가 어제 뭐 그 뭐야 뭐 배달 음식 시켜먹고 잠이 들어서 저번에 아침에 좀 부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나트륨 좀 절제하자 이런 마음으로 촬영장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 아침에 NO NO였어요 그럴 수 없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는 샐러드 먹으면서 샐러드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밥? 일단은 좀 샐러드를 섭취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타협을 좀 하기로 했어 적당히는 먹으면서 살을 빼자 건강하게 살을 빼자 요런 취지로다가 한번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 피아노 이거 안 칠 거예요 뭐 쳐요? 뭐 쳐요? 뭐 쳐요? 뭐 쳐요? 그래서 보유했잖아요 저는 목적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많은 음식들에 비해서는 뭐 나트륨도 적고 뭐 이런 몸에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덜하잖아요 뭐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뭐 이제 지금 또 코로나고 코로나기도 하고 네 코로나 알아서죠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고 그리고 또 보통 어쨌든 원래 일상생활이었으면 어느 정도 활동이 있었을 텐데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럼 몸이 되게 둔해지거든요 둔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이렇게 샐러드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으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는 그냥 끼니로 그냥 샐러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도 좀 챙기고 그리고 어쨌든 활동하면서 뭔가 몸에서 배출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계속 앉아있고 뭐 집에 계속 있으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하루 한 끼라도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아침이라도 샐러드 간단하게 그래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샐러드도 있겠죠 뭐 집에 있는 야채 그거 썰어서 먹으면 그게 샐러드죠 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도 있어야 저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건강하면 저희도 안 건강하다는 소리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시겠죠? 근데 야채를 맛있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저한테 맛이 좀 없긴 해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겠죠 지금 쿠키 먹고 있다고? 맛있네 맛있네 맛있겠다 진짜 한 하루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샐러드 챙겨 드세요 좀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또 신체도에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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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 제가 그림 그린 게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브에 아 이때 머리 길었네 이때 머리 길었네 이때도 그냥 스퀴즈 마치고 이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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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가 그림 그린 장소가 되게 독특한 장소였어요 그냥 카페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였어요 되게 신선하고 야 이거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긴 진짜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도 팔고 그리고 그림 그린 거 뭐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 여기 그리고 하나 더 붙잡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잡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잡고 있다 엔드뱅이 나무를 보으러 오서라 엔드뱅이 나무를 보으러 오서라 뒤에 이것도 나갔네 그림 그린 거 하트가 하트가 1억 하트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때 그림 그리는 것도 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렸죠 약간 색 조합이 아쉬웠는데 이게 제가 어쨌든 이 그림이란 것은 다 이제 영상 보고 이제 접하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깨짝깨짝 한 거죠 뭔가 저는 이런 뭔가 좀 더 보라보라 했었으면 좋겠었는데 이게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초점이 또 왜 해 이 힐에 방금 사례 들려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좀 아쉬웠어요 그림이 다음에 또 그림 그릴 기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림 한 작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짝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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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음식 먹고 바로 잠들어 가지고 속이 안 나 여러분들 밥 먹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영유성, 식도 영유성 맞나? 응 그거 걸려요 그래서 먹고 바로 자면 되는데 요즘 음식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왜 그러지? 건강에 안 좋나 지금?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초점이 안 맞는 거 같지? 뭐하지? 그냥 진짜 심심해서 또 왔거든요 얘가 맞다 뭐야? 콤프차 여러분들 콤프차 레몬맛 제가 못 샀어요 여러분들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저기 두 팩밖에 못 샀거든요 여러분들이 품질시켜가지고 얘가 레몬맛 못 먹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뭐지? 콤프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지? 뭐지? 제가 그때 뭐 트위터에 셀카 찍었을 때 옷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평상시 옷 입는 거 그리고 뭐 콤프차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 제품을 또 사주시니까 뭔가 지금 코로나라서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뭔가 그분들한테 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같아서 너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이 최고예요 뭔가 요즘 이제 저도 좀 어쨌든 약간 공인으로서 이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좀 뭐 좀 보이려고 최근에 좀 그냥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때 저는 이때까지 그냥 블랙 뭐 편한 거 그냥 시꺼먼 거 그런 옷들만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꾸미기도 하고 좀 그렇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요즘 좀 다양한 옷을 좀 입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옷이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셀카를 올렸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이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이것도 그런 힘이 있구나 뭔가 관심을 여러분들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들면서 요즘 그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 같아서 그런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진짜로 좀 마음에 드는 옷듯 제가 그냥 제 돈 주고 직접 사 입어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을분들께 이쁘면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레몬 맛 맛있는데 근데 맛있죠 그거 그거 괜찮다니까요 그거 제가 평소에 뭐 이렇게 막 뭔가 옷을 옷을 막 쇼핑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다이어트 컷 뭐 뭐 다이어트 컷 약 뭐 그 뭐 잠 잠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어떤 비타민 피부 콜라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지? 그냥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잘 사지 않는 어떤 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사는데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께 또 제가 쓰는 좀 추천템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구만 잘 노는 게 아미가 최고다 아미가 최고예요 역시 우리 아미 뭐 하지? 뭔가 오늘 입맛이 없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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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할까요? 전국에 입맛 없으면 여기로 던져 받아볼까요? 뭘 또 받아주세요 어떻게 던져요? 음식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 맞아 갑자기 어제 그 병 그 브릿지 써놓은 거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뭐 들려주려다가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녹음한 게 딱 생각나서 잠들기 전에 그냥 이거 그냥 올리고 잘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해 주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올리고 잤어요 괜찮죠? 그게 안 돼가지고 아쉽네 아쉽어요 사인 학업을 하고싶은데 침대에서 나오긴 너무 게으르다 저도 게을러요 저도 게으린데 그냥 하는 거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난 이거는 무조건 할 거야 이거는 나의 길이야 약간 이런 거 저는 뭐 딴 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대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약간 이런 게 저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죽어라 하는 거죠 저도 나머지는 게을러요 아까 말했잖아요 밥 먹고 졸려가지고 아까 말했잖아 아까 야채 못 먹는다는 분 계셨는데 그러면 야채 말고 뭐가 있지? 몸에 맞는 어떤 그런 음식 좀 안 과한 거 그런 거 챙겨줄래요 알러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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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 생일이 있어요 생일 축하해요 오늘 무음맛을 바꿔야 돼 배 야 허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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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호 폰 깨져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어르시오 누구야? 저희 의전팀이에요 죄송합니다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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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피아노 쳐주세요, 제가 피아노 못 쳐요 게을라서 피아노 못 해요 뭐 하지? 여러분들 뭐 할 거 없어요? 운동할 거예요, 운동! 운동하면서 브이앱 시청해주시면 감사하십니다 너는 서투르다 네, 저는 서툽니다 확실히 빠르네 왜 금이 갔냐고요? 금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금이 나왔어요 아, 뭐 하지? 아, 이거 샐러드 약간 입맛이 없어요 와, 지금 배가 안 고파, 그래 배가 딱히 안 고파서 이게 좀 안 들어온다 잠깐 미뤄야겠어, 잠깐 좀 버려야겠어 안 되겠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나, 저 웬만한 거 다 잘 먹어서 딱히 막 좋아하는, 그러니까 딱히 거르는 음식이 없어요 블루사이, 블루사이 블루사이, 블루사이 우우우우우우우우 일찍 일어나는 법 알려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잘 몰라요 블루사이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허비 형의 블루 치니까 블루 앤 그레이 앤 블루사이드가 뜨네요 블루사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가 있거든요. 근데 반응이 느리니까 여기가. 뭐라 해야 될까. 초점 좀 맞춰라. 초점이 왜 안 맞지? 왜 그래? 저기요. 참. 좋다. 블루사이드 커버하는 분이 볼 수 있네. 빠르다. 뭐하지? 초점 눈치 챙겨라 머선 1, 2, 9. 이게 또 유행하는 말인가 보네요. 1, 2, 9. 머선 1, 2, 9. 1, 2, 9. 1, 2, 3. 1, 2, 3. 1, 2, 3. 1, 2, 3. 2, 3. 막혀서 더 이상 낄 수가 없어요. 원래 확장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상처가 났었거든요? 근데 막혔어요. 상처가 아물면서 살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초점이 진짜 돌아왔니? 안 돌아왔죠? 렉도 걸려요? 이야 이거 어떡하네. 진영 노래도 좋았는데. 이것도 좋았다고. 에너스 에너스 아름다운 또 슬피 우는 나를 마주한다 날 찾아가 말하고 싶어 오늘은 너도 알고 싶다고 나는 내게 머물러 있다 목소린 나오질 않고 맴돌고만 있다 석겸한 곳 잡히고 싶어 굴보고 싶어 I'll be there 오늘도 또 너의 추위를 맴돈다 너에게 갈수록 숨이 저르고 넌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건 아닐까 저 바닷속에 날 찾아가 말하고 싶어 오늘은 너도 알고 싶다고 아직도 나는 내게 머물러 있다 목소린 나오질 않고 맴돌고만 있다 내가 잠깐만 곧 잡히고 싶어 가보고 싶어 I'll be there 오늘도 이렇게 너도 내게 두려워 부르겠는가 진영 가성이 야들야들해가지고 아주 그냥 듣기가 간드러져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올 때 커피를 좀 마실 거랑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I'll come back quickly 오케이 오케이 잠깐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여러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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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땡큐 땡큐 화장실 화장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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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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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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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ome back. Come back. 추워. 추워. 바뀐 건가? 난방이 안 되네. 난방이 안 되네, 난방이 안 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뭐 하지? 다녀오긴 했는데 Hi! Hi! 오빠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뭐 할까요? 여러분들? 뭐 할까요? 여러분들? 아우 재밌는 게 없나?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지민이 형이 먹던 컵라면을 한 입 뺏어 먹었다. 블루잉 그레이 블루잉 그레이? 블루잉 그레이 불러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없을 텐데 뭐지? 뭐지? 시원합니다. 어 Someone come and say me please 지친 하루에 한 20분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봐 Can you look at me cause I'm blue and gray 거울에 비친 눈물의 의미는 웃음에 감춰진 내 색깔 blue and gray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나 어렸어부터 머릿속엔 파라색 물음표 그래서 지혈하게 살았는지 모르지 버티를 돌아보는 여기 우두커리살이 서서 버린 그림 여전히도 파라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울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으로 난 없는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서 버린 blue 장식되지 않게 바래 찾을 거야 나 어렸어 나 어렸어 나 어렸어 길게 잘 안타고 나 어렸어 나 어렸어 나 어렸어 나 어렸어 나 어렸어 너를 걸을 때 느낀 빨라진 심장의 호흡소릴 지금도 느끼고 해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으니까 오케이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자꾸 떨리네요 한국 짓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 한국을 만드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고요? 곡마다 다른 거 같은데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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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Do you miss the road That you grow up on Did you get your maiden name From your grandma I think about you forever now Do you think of me When you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are you dreaming Everything I wanna know it all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But the good and the bad And everything in between Gotta cure my curiosity Oh, yeah I'll spend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at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Yeah, I'm gonna love you Yeah 욱 불러달라고요? 욱 그래, 욱 욱 욱 해라, 욱 해가 질 때까지 그래, 욱 해라, 욱 요 욱 진짜 잘 passing 안됨 욱 욱 う Cette 욱 은 do juga D Y Y Y Y Y Y Y Y 오늘의 선수 입장 안신의 건수 돌리기 거만 동동동 동네북이래 동동동 탁탑 갠실도 갠실도 후 후 반응이 없음 그냥 담가버리지 진실도 거칠수대 거주도 신실이대 모두가 도적도 사고한 판단이 완벽한 사람이래 웃기시네 필요하지 사오를 된 이유가 있어 우리 역사직이 그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 You know People 죽이는 게 아니야 똥 박는 게 익숙해 우리야 무관계치 있는 사람들 봐 운영 무관심 너는 팀이야 OK OK 나는 OK OK 다가야 나를 다 분호해 분호해 아이에 가든 참 분호해 나는 OK OK 나는 OK OK 나는 꺼둬야만 했던 분호해 분호해 꺼둬야만 했던 그 분호해 분호해 그래 우 우 우 우 케라 우 쟤가 될 때까지 그래 우 케라 우 그래 우 우 우 케라 우 부러질 때까지 그래 우 케라 우 나는 OK OK 나는 OK OK 나는 안 이해가 된 참 분호해 분호해 나는 꺼둬야만 했던 그 분호해 분호해 해 해 해 이 세상 분노가 지배한 분노가 없으면 다 못 삼아 봐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각각 분노하고 그림이 쫓아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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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 이유또다 스마트 갓 선이 와 아기 도와다 미야 가지 분노 아름다운 이따 만 남의 사이 피해 가 있는 가만 아돌렛 극근 스탑 에이 누굴 행담해 누굴 내 나빠해 누굴 연행해 누굴 내 남담해 누굴 잘 나해 누굴의 숨이 돼 누굴의 본 나의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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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바디 바디 야 흠 흠 흠 흠 흠 흢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päết 시소 모스, 에비스 러브 익스호 유포리아, 보이프렌드 커피 버터플라이 뭐예요? 땡 아니죠 여러분 대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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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다시 맞아 뭐야 모기 그거 At My Worst 그냥 짧게 그 연습을 살짝 했던데 인스트가 아니다 인스트 말고 그게 가사가 마 마 마 여기 있다 아니다 아니다 띵띵 들리죠?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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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가지고 막 목소리가 떨린다 아 추워가지고 막 목소리가 떨린다 아 추워가지고 막 목소리가 떨린다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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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박이 안 되는 거야 왜 왜 왜 너무 추워 초점도 안 맞고 공기도 춥고 이거 갈수록 과감이네 어떻게 하냐 첫째는 왜 안 맞는 거야? 좀 맞아라, 뭐 때문에 안 맞니? 너 발래? 이게 자동으로 해놔긴 했는데 이제 안 돼, 이제야 그래요 다시, 다시 안 된대요, 히터가 안 된대요 이러면 초점 좀 맞지 않을까? 그쵸? 이러면 초점 맞지 않나? 뒤를 끄면 되잖아 그치? 앞에만 이렇게 하면 초점은 초점이 맞지요? 맞지요, 맞지요? 다이너마이트 불러달라고?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빠도 중학교 첫 반장 됐어요 축하합니다, 전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는 뭐하지? 다이너마이트는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 가사가 이런 거였구나 다이너마이트가EN 다이너마이트 I'm your filter, 이 맘에 씻어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지민이 형은 음이 너무 높아서 우리 이렇게 밤새 놀자고 찍으면 몇 시? 여섯 시 참 이 V LIVE라는 게 좀 시간이 빨리 가죠 nothing like us there's nothing like you and me together through the storms there's nothing like us there's nothing like you and me together home 페이퍼 헛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원래 몸이 좀 열이 올라야 이게 목도 풀리는데 감사합니다 배딩이 왔어요 오, 예스, 예스 짱 몸이 좀 덥혀지겠죠? 서울의 달,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본 이거 아니에요? 저 달이 너무 차량해 너도 나처럼 매아온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이게 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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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벌써 6시 25분이네. 저 몇 시간 했어요? 몇 시간 했지? 여기 시간이 안 나요. 초점 맞죠?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맞죠? 좋습니다. 10분 했다고?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다음에 좀 준비를 좀 해서 와야 되겠다 뭐 하여튼 그냥 정글 코카콜라? 정글? 코카콜라? 그 뭐하더라? 이거 녹음한지 너무 오래되는데 코카콜라 방탄 얘? 얘 맞나? 얘 맞니? 얘? 진짜 잘해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녹음한지 너무 오래 됐어요,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은 뭐 해요? 그냥 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통 저는 운동하러 가긴 하는데 요즘 뭐 제가 뭐 컴퓨터도 잘 안 해가지고 인터넷도 잘 안 하고 요즘 뭐가 재밌나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너무 오래 했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약간 좀 지겹죠? 제가 뭐 그냥 소통을 하러 왔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건강 잘 챙기시라 그리고 우리 아미들 너무 고맙다 아미들도 아니다 얘기하러 왔거든요 그냥 얼굴도 이렇게 비출 겸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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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뭐 하지? 뭐 하지? 그래서 Holley by Justin Bieber I feel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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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Oh, God Track star I feel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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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Feel so holy 병풀이지 이 가사 뭐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짜집게 해가지고 뭐 하니? 뭐 그림이라도 그릴까? 아니야 아유 그냥 오늘 이렇게 있으랍니다 뭔가 대화 주제가 딱히 떨어지지 않네요 뭐 요즘 뭐 그냥 뭔가 활동이 적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이리저리 또 뭐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그러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건강 잘... 이게 몇 번지 하는 거야, 내가 뭐... 하하 하하 사쿠란보가 뭐야? 렉걸린다... 렉걸린다고? Your eyes tap Never night Ta-toos together, something to remember 띵땅 요즘 뭐 배우냐고요? 요즘 뭐 운동하고 있죠 운동하고 혼자서 노래 연습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제... 저희 보컬 티쳐들은 영상에 있습니다 영상 찾아보면서 공부하거든요 민망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 뭔가 하려고 이거 별로 없어요. 뭔가 뭐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찾아온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그냥... 그냥... 아니다.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있나? 나 느끼는 거 아까 얘기했어. 여러분들 우리 그냥 다음 시간에 뵐까요? 우리? 이게 오늘... 뭔가... 제가 어제 먹고 바로 잤다 했잖아요. 일찍 깼어요. 밤늦게 깨서 아침까지 못 자다가 1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1시간 반 정도인가?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뭔가 대화의 흐름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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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많이... 날이... 거품 Amsterdam 5 주 2 5 8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뭔가 진짜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서 그냥 그냥 얼굴을 비추러 왔다 생각해 줘요 졸려가지고 제가 지금 졸리다기보다 약간 안 돌아가요 다음에 좀 생생할 때가 오겠습니다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또 빨리 브이앱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왔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상태로 있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 되겠다 허팝 또 올게요 또 웃겠습니다 봐봐,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뭐가 막 정신없는 안녕 안녕, 바이바이, see you soon 갑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